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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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파열댁 못함 아이언 아이언 아아 아아 못 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아니... 이걸 이렇게 해봤냐... 천류... 천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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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이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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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메랑 무빙가 이야 그래도 역시 파리가 아닐까 지불 포식 다 좋은데 그 맛 다 주슈그냥 인심이 없네 나 지금 속낙고 나 지금 속낙고 나 너도바리? 너도바리 마시가 음네 너도바리 아 너도바리 후! 벽돌 게임 길고 휴대전 게임 길고의 왕관을 얹어 드셔보세요 더욱 빡세네 이거 연소다 연소 이제 나왔어 지금은 좀 애매하지 않나 1막에서 먹었으면 잘 썼을텐데 이긴 있어야 될 것 같고 3개 2개 3개 2개 2개 4개 5개 5개 6개 5개 약분을 뽑아서 수비했다 공격을 원천 봉쇄 공격을 원천 봉쇄 공격을 원천 봉쇄 공격을 원천 봉쇄 대가를 치르긴 Qué anniversary 놈들 자식은 대가는 니들이 치러야지 길가던 사람 삥뜯는 놈들이 아니 진우가 뭐야 진우가 뭐야 와 약분 쏘도 드리아 놀라 아니 아 뭐야 매돌 까까털 좋은거 다 나왔네 다 나왔네 왜 다 한 번 잡혀 다 놔둬 다 놔둬 다 놔둬 다 놔둬 다 놔둬 아까 다 놔둬 게임 길고야 고마워 슬쩍 게임 길고가 장장 넣어주겠지 발이 들고 낑낑대며 올라왔는데 발이 여기서 나올 것 같으면 발이 안 먹는 게 더 등바닥이 쉬웠겠다 망할 호식이나 먹었으면 드래기가 된 목표 평폭풍 먹으면 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이 게임에 안 나오면 이란 없다 죽는 거지 뭐 지는 걸 왜 상정해야 되지? 다시 하면 돼 알려줘 알려줘 아나와다 본박이 아니 노잼 아 이러면은 5표 쓰레기 됐네 아직 칠 수 있음 마다 마다 까지 먹고 한두번 죽어보는 것도 아니고 마아아아 아니 죽어봤지 근데 요즘 아클나면 왜 가지 계속 나오냐 아이언클레드 가지 핵 무료 다운로드 아이언클레드 가지 핵 무료 다운로드 아이언클레드 가지 핵 무료 다운로드 히힛 버피가 없네 내 분도를.. 어.. 몸 닦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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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말았다 위험했던 것 세력갓끼는거 보세요 아직은 무적이 아님 병폭 나오면 무적임 제발 2 어 닐리에서 타락 마룻게 많이 나오네 가지가 무적은 아니지만 일단 심장보단 세다 그건 심장이 퍼져빈게 아닐까 얘는 그냥 천재임 똘이 뭐 이랬는데 액트뽀에서 상점에 병 속에 폭풍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시계만네 이게 무단각도 없고 연차집을 롤롤롤롤롤롤 더러운 딸패임 기사 롤롤롤롤 롤롤롤롤 본이 가득 샀다 도와쳐야 본이 가득 산다는건 이런거란다 안죽나? 안죽나 죽네 저런 2033 아몰은 짓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쩜쩝 무감각 없는 게 제일 불안함 흠 잃었어야겠다 오예 없으면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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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을 못 뽑았다면 반짝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창방이 무감각 주면 되겠네 내놔 임마 과연 감사합니다 최고 창방아 고마워 마리 타락 첫 턴에 다 뽑고 금속파를 10위 얻습니다 진화까지 음 주약이야 요즘에 로봇도 역배를 하는 뭘 쓴거야 파열? 아이고 이런 한무광폭파 무감각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창방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야 디펙트 배은 망덕한 놈 창방님께 말버릇이 그게 뭐야 창의석인ters 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anomaly 장화 장화 되게 잘 쓰는 덱이었는데도 장화 스탯은 되게 낮게 나오네 볼이 6밖에 안 막았는데 괜히 샀네